그럼 지금부터 페이드의 샷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죠. 저는 처음에 배울 때 골프를 누가 옆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가르쳐줬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테니스를 쳐가지고 사실 제가 몸을 벗어보면 오른쪽 어깨하고 팔하고 오른쪽 등 팔이 왼팔보다는 좀 두껍고 힘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워드레스를 하면 뒤에서 보시면 약간 오른쪽 어깨가 약간 이렇게 닫혀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태로 백스윙을 만약에 하게 되면 좀 약간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탑에서는 약간 이렇게 처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정상적인 공을 치면 무조건 왼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궤도 자체를 몸이 상체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그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왼손 그립을 저도 모르게 그냥 물식 중에 약간 이렇게 강하게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립을 강하게 잡는다는 거는 이렇게 힘있게 강하게 잡는 게 아니라 스트롱 그립을 잡는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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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좀 더 돌려잡는다는 거죠? 네. 스트롱 그립을 잡아서 이렇게 궤도만으로 봤을 때는 공이 깎여서 이렇게 좀 슬라이스가 심하게 나야 되는데 왼쪽으로 출발해서 공이 심하게 슬라이스가 나야 되는데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이건 저도 모르게 그냥 물식 중에 그립이 이렇게 잡힌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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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제가 이렇게 일반 그 아마추어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만나고 프로 선수들도 많이 만나 보니까 사실 그립 자체는 이렇게 약간 그 위크 그립보다는 저는 약간 이 스트롱 그립이 조금 더 공을 멀리 치고 공을 정확히 치는데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립을 그렇게 잡고 사실 어깨를 이렇게 많이 교정하고 스탠스도 많이 똑바로 쓰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게 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래 그러면 그냥 내가 편하게 칠 수 있는 그런 스윙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게 어드레스를 섰을 때 약간 왼쪽 스탠스는 약간 오픈이 되고요. 상체도 약간은 오른쪽이 약간 나와 있는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 왼쪽이 조금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셋업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같이 시합을 하는 투어 프로들이 뒤에서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딱 봐주면 어? 너무 왼쪽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겠네요. 네. 항상 그런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많이 고쳐보려고도 하고 고치기도 해보고 했는데 똑바로 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쳐가지고 공이 만약에 제가 페이드 구질을 쳐가지고 공이 만약에 적게 가면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거리를 냈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이렇게 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멋진 페이드 샷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그럼 그립을 스트롱 그립을 좀 잡고 그립은 네 그립을 왼손 그립 잡는 것부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천천히. 네. 왼손 그립을 위에 이 로고가 제 눈에 이렇게 보일 수 있을 정도의 네. 좀 돌려서 잡고 똑같이 오른손 그립을 잡고요. 그럼 왼손 그립을 잡을 때 기준을 왼손 장갑의 로고를 이제 기준으로 잡잖아요. 네. 그럼 오른손 잡을 때도 기준이 있나요? 오른손 잡을 땐 기준은 없고요. 왼손하고 똑같이 맞춰서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손을 폈을 때 두 개가 나란히 볼 수 있게 그렇게 잡고 있고 공의 위치는 원래는 드라이버 칠 때 왼쪽 왼발 뒤꿈치에다가 뒤꿈치나 중간쯤에다가 노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우시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약간 오른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아 볼의 위치가요? 네. 볼의 위치가요. 그렇게 놓는 이유는 뭐죠? 볼의 위치를 좀 이렇게 스탠스 중앙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죠? 네. 완전히 중앙은 아니고요. 왼발 뒤꿈치보다 조금 더 좌측으로. 그게 왼쪽을 보고 있어서 좀 공을 우측으로 놓나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앞에서 보기에는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제 느낌에는 왼발 뒤꿈치보다는 조금 더 안쪽에 와서 제가 이렇게 궤도 자체가 이렇게 약간 백스윙이 들려서 이렇게 약간 깎여맞는 느낌이기 때문에 많이 남들보다 공이 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탄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공의 위치를 좀 뒤로 놓는 거군요. 네. 공을 그 위치에 놨을 때 공이 제일 바로 가더라고요. 아, 알겠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이 할까요? 오른발, 왼발 뒤꿈치보다는 조금 더 안쪽에다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왼쪽 어깨가 약간 열려있는 느낌으로 네. 상태에서 굿샷. 정확하게 페이드가 걸렸어요. 네. 제가 공을 이렇게 치는 이유는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항상은 아니지만 아마추어분들한테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일단 자기 몸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스윙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사실 힘도 낼 수 없고 편하게 치지도 못하는데 자꾸 폼만 이렇게 어깨 스퀘어로 맞추고 스탠스 11자로 똑바로 놓고 왼발 뒤꿈치에다 놔서 등 펴고 다리 펴고 저도 이런 모양으로 칠 수는 있거든요. 사실 제가 저는 또 선수기 때문에 긴장했을 때 또 나오는 그런 뭔가 저만의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더 이런 쪽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내 몸에 맞는 스윙을 하라는 거네요. 결국엔 그렇죠. 네. 내가 한테 편하고 네. 내가 좀 잘 칠 수 있는 네. 네. 맞습니다. 다시 한 번만 멋진 스윙 보여주세요. 조금 더 스트롱하게 잡으시고 이제 페이드는 너무 편하게 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렇게 스윙하는 걸 딱 봐도 그냥 나는 치면 페이드야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네.